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접근 동제 중에서도 보안 모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안 모델은 벨 라파듈라 모델과 비바 그 다음에 클락 윌슨 3개 모델이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 그 다음에 정확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부분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3개를 먼저 비교를 해서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벨 라파듈라 모델은 BLP라고 합니다 벨 라파듈라 모델은 줄여서 BLP라고 합니다 기밀성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비바와 클락 윌슨은 무기를 쓴 모델입니다 즉 보안의 3대 요소가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보안 모델은 가용성은 없습니다 기밀성과 무결성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밀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벨 라파듈라 모델이고 무결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비바와 클락 윌슨 모델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벨 라파듈라 모델은 군사적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에 비해서 미 국방부에서 개발했다 요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이다 거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바 모델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결성 중심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상업적 모델이고 그 다음에 벨 라파듈라 모델 그 기밀성 모델을 무결성 모델까지 확장 개선한 겁니다 비인과자에 의한 무효 갱신 방지가 목편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비반모델을 볼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비반모델을 설명할 때는 비인과자 인과자 아닙니다 비인과자 그게 악의적인 사용자든 인과받지 않은 사용자든 모두를 포함합니다 비인과자가 데이터를 갱신하는 즉 무효 갱신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클라귤스 모델도 무결성 모델이고 상업적 모델이라는 것은 비바와 같습니다 이거는 비바를 개선한 겁니다 개선한 거인데 비바 모델은 비인과자에 의한 무효 갱신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인과자에 대한 거 인과자가 잘못 접근해서 갱신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확장해서 개선한 모델이 클라귤스 모델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핵심은 자신을 허용하는 원안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벨라, 페둘라, 비바, 클라귤스 모델은 강제적 접근 통제의 기법을 따른다 이거 중요합니다 강제적 접근 공통 특징은 강제적 접근 통제를 따른다 접근 통제의 기법은 다른 강의에도 있습니다만 DEC MAC 그 다음에 롤 기반인 R100이 있습니다 RBC 그 중에서 MAC 강제적 접근 통제 방법을 따른다는 점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구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벨라, 페둘라, 김일성 모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BLP 강제적 접근 통제 모델을 따르는 시스템은 모두 벨라, 페둘라 모델을 활용한 거다 특징은 김일성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고 최초의 수학 모델이라고 했고 또 조금 확장해서 상태 머신 모델과 정보 흐름 모델을 따르고 있다 즉, 상태 머신 모델과 정보 흐름 모델을 따르는 것은 벨라, 페둘라, 김일성 모델하고 이걸 확장한 비바 모델까지는 상태 머신과 정보 흐름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읽기 금지 정책하고 쓰기 금지 정책입니다 지금 보면 읽기 금지 정책은 No-Reader-Palette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체의 기본 등급보다 비밀 등급이 높은 높은 김일성을 갖고 있는 객체는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비밀 등급이 낮은 주체는 높은 객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관점에서? 김일성 관점에서 그게 No-Reader-Palette이고요 쓰기 금지 정책은 No-Write-Down-Palette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수준이 현재 주체보다 낮은 객체에 있는 정보에다가 쓰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No-Write-Down-Palette입니다 즉 주체가 다른 말로 하면 주체가 각그나 높은 객체만 쓰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체보다 낮은 객체는 쓸 수가 없다는 게 No-Write-Down-Palette이고요 다른 말로는 각그나 높은 객체는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주체보다 등급이 낮은 객체는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개 꼭 암기가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김일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보의 불법 변경에 대한 차단이 부족하다 불법 변경이라는 게 비인과자의 무효갱신이나 또는 인과자의 잘못 접속에 의한 갱신 열두가 다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주체보다 개밀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정보의 불법 변경에 대한 차단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결성이 훼손되는 게 중요한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다음에 나오는 비바 무결성 모델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벨라 파둘라 김일성 모델의 좀 전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읽기 금지 정책 노 리더 팔레시하고 서기 금지 정책 노 라이트 다운 팔레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그림과 같습니다 즉 현재 할당된 보안 접근 레벨 이 가운데 두 번째 줄이죠 현재 할당된 보안 접근 레벨로부터 상위 레벨을 객체를 읽을 수가 없고요 하위 레벨의 객체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할당된 보안 접근 레벨로부터 하위 레벨은 쓸 수가 없습니다 상위 레벨은 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읽기 쓰기는 할당된 보안 접근 레벨에서만 이 두 개를 동시에 허락하는 것은 할당된 보안 접근 레벨에서만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보통 설명을 해서 의견을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모델인 비바 무결성 모델을 보겠습니다 비바 무결성 모델은 무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초점의 수학적 모델이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비바 모델은 여기에도 있지만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 중에 비인과자에 의한 무효갱신 방지가 목표야 이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비인과자의 무효갱신을 방지하는 게 목표라고 제가 몇 번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그러면 무결성 무결성이라고 놓고 볼 때 세 가지 목표는 비인과자의 무효갱신을 방지하는 거하고 좀 전에 설명드려 것처럼 인과자가 불법적인 접근이나 수정을 방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확한 트랜잭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무결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 하나 비바 모델은 비인과자의 무효갱신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고 서기금지 정책은 노 라이트 팔리시고 읽기금지 정책은 노 리드다운 팔리시가 되겠습니다 노 라이트 팔리시는 잠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할당된 보안 접근 레벨에서 보안 접근에서 읽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급 보안계층 즉 무결성이 현재 주체인 나보다 하위에 있는 무결성 레벨이 하위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는 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결성에 대한 보안 레벨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읽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위 보안 상위 보안계층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현재 나보다 무결성 보안 레벨이 높은 상위의 객체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 하위는 읽을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주체가 낮은 무결성 수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는 것 지금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죠 읽을 수가 없는 걸 갖다가 단순 무결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단순 무결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체인 나보다 무결성 레벨이 높은 객체에 대해서 쓸 수가 없는 것 더 높은 무결성 수준에 있는 객체를 수정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스타 무결성 원리라고 합니다 스타 무결성 여기까지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컨돔이 되겠죠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비바무결성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비바무결성을 좀 더 확장한 클라그슨 무결성 모델입니다 어느 부분을 확장했냐면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비바 모델은 비인과자의 무효갱신 방지가 목적인데 나머지 인과자에 의한 불법적 수정 방지나 정확한 트랜잭션 일관성 유지하는 부분이 더 추가된 게 클라그 윌슨 무결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라그 윌슨 무결성 모델을 설명할 때는 그 두 개를 더 추가해서 무결성의 3대 요소를 만족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명시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비바 모델 이후 확장된 무결성 중심의 상업적 모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다 구현했다는 거 이게 확장됐다는 거죠 비바 모델을 더 고도화한 거죠 정확한 트랜잭션 관리가 가능하고 사용자 임무 분할이 된다 사용자 임무 분할은 무슨 말이냐면 무결성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인가자에 의한 불법 수정 방지가 있잖아요 인가자에 의한 불법 수정 방지 인가자라는 것은 어쨌든 레벨이 맞는 곳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접근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제대로 보완하려고 하면 결국은 임무 분할 그러니까 사용자별로 임무를 분할해서 접근하게끔 하면 그 부분이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 임무 분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무결성이 중시되고 객체에 대한 직접 접근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웰폼드 트랜잭션과 같이 정형화된 트랜잭션에 의해서만 객체 접근이 허락됩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웰폼드 트랜잭션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게 클락 윌슨 무결성 모델의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래기록이나 부정거래 등의 방지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트랜잭션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웰폼드 트랜잭션을 통해서 객체 접근을 허락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세 가지의 무결성 무결성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거죠 중요한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 다시 한 번 더 비인과자의 무효갱신 방지 인과자에 의한 불법 수정 방지 정확한 트랜잭션 일관성 유지 이 세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웰폼드 트랜잭션을 통해서 객체 접근을 허락하고 사용자 임무를 분할하는 이 두 개를 더 추가해줌으로써 비바모델을 좀 더 확산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확장해서 됐죠? 업무분리의 원칙 특정한 사람이 전체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과 자금 송금은 송금에 대한 검증 자금 처리 담당자를 구분하게 두는 것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 씁니다만 어쨌든 클라우기스 무결성 모델은 여기까지 전개되어서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